자, 프리다 칼로의 첫 번째 사이렌. 아무래도 프리다 칼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분들, 또 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웬만큼 그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또 뮤지컬로 어떻게 꾸며냈을까 이렇게 관람하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릴 텐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이렌이 울릴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나라면 과연 이 사이렌이 울려 커졌을 때, 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이렌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리사, 임정인, 황우리인 배우가 함께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 만약에 색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어떤 색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빨,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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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색은 아니지만 이것 빼곤 잘 표현할 수 없어요. 핫. insignificant. 해태면이Smiley Vernon Chase 전 shamА이 밖에 없을 때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우리 카츄차스 멤버가 된 걸 환영하는 나의 마음 아예 선물이야 좋아, 기꺼이 들어가주소 카츄차스? 넌 정말 혁명 그치 않지? 그게 무슨 말이야? 씩씩하다는 얘기야 롤러스케이트는 좀 못하지만 아무튼 내일 또 만나자 된다 안녕 네이버 알렉스 못하는 척한다 죽는 줄 알았네 알렉스 넌 내꺼야 너는 엄청 잘 타는데요? 그때 못하는 척한거에요 알렉스는 우리 안에서 제일 잘생긴 남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아 근데 카츄차스와 뭔가요? 카츄차스 멕시코의 혁명과 문화를 사랑하는 클럽 모임이었어요 알렉스는 우리 클럽 짱이었어요 그는 법학도여고 신문기자였죠 난 그때 저와의 얘기 완전히 빠져있었어요 그때 내 감정은요 한참한 어둠 속에서 한줄기 불꽃이 콕 하면서 서어라면서 심장이 날뛰는 처음 듣게 보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마치 복종이 터진다고나 할까요? 아아이 아아이 방금 면정은 왜 벌써 보고싶다 나도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 나의 친구끼리 나의 친구끼리 나의 친구끼리 나의 친구끼리 내일 만나 좋은 방법은 나 정말 좋은 친구인게 확실해 나의 친구끼리 나의 친구끼리 나의 친구끼리 나의 친구끼리 안나엑스 네가 논정 스케이트를 가르쳐줄 때 난 정확히 느꼈어 네가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 같아 아, 좋은 친구끼리는 서로를 정말 정말 그러니까 서로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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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이 한다는 것 아직 들키지 않으려고 남은 논리로 무장을 했어요 1. 좋은 친구들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2. 알렉스와 프리다는 좋은 친구들이다. 결론! 그러므로 알렉스와 프리다는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알렉스가 젤라톤 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가? 나, 쥐. 너? 나, 쥐. 근데 넌 왜 이 버스에 탔어? 응응. 걔를 놔줘야지. 너, 내 여자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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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신 머리 태어나온 눈 가만있어. 기다려 버린 내 심장 나로처럼 찾아온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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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의 꿈으로도 나의 꿈과 너, 나의 모든 걸 뒤에 모든 시간에 너, 나의 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